어머니, 오늘 생신 파티 괜찮으셨어요? 진정 다녀왔니? 잠깐요. 갔다 온 날은 목욕 싹 하고 내려오라니까. 냄새난다고. 어머니. 회장님 몇 번 말해야 하니? 그동안 저요. 회장님 인정받겠다는 오기로 버텼어요.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아시잖아요. 최선은 누구나 다한다. 너 요즘 네 남편 팬티 왜 안다려 입히니?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합니다. 제일 한심한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대충하면서 사모님 소리 들으려는 여자야. 이런 걸 일일이 가르쳐야 하니.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어머니. 냄새 이렇게 그만 좀 마시라 그래. 장례 좀 맞춰드려. 씻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. 사실 지금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지? 아니 또 이 밤에 왜 또 이렇게 겁나는 질문을 하실까? 좀 잘 걸어줘. 너 쉽게 생각한다. 네가 뭘 알아서 하니? 뭐지? 저는 거기에 있기도 하고. 네. 너는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